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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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주스같네 뭐가 이렇게 둥둥 떠있는군 데코레이션 빨간거 발라? 얘 빨간거 조용히 해 아 뜨거워 어떡해요 표정은 저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gak 아 말하기 싫어 한달정도 심äng cuid 짜증나게 하지말고 말좀 하세요 신구요 너의 aunty 시작 그냥 혼자요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실 때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예예. 다시 걷어내는 거야. 저도 이 부분을 걷어내지 않을까. 아, 싫어해가지고. 와우. 이런 느낌 아니야, 이런 느낌 아니야. 오빠도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욕심은 따로 없고요. 막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남자 지은경이 온다. 너무...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웃음을 감출 수 없는데? 그... 그 질문해놓고 지루한 표정 좀 주지 마요. 너무 일적으로 지금. 들켰어. 좀 당청해 주세요. 안 궁금한 거 들켰어. 또 꿈 중에 하나가 카페를 차리는 꿈이 하나 있어요. 뭔가 이찬혁이 들어가지 않는 카페 있잖아요. 이찬혁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카페. 그러면 이수영이 있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진행한 인터뷰 중에 제일 수준이 낮네요. 아, 그래요? 아니, 끝까지! 끝까지! 아니, 끝까지! 아니, 끝까지! 실이 다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부분부분이 그냥 모자이크. 다시. 다시 이건 없어서 그래. 뭐야, 그 처리. 들리지 마. 그 처리. 또 뭐? 또 뭐? 또 뭐다 이거 처리야? 그런 거 좀 사. 이런 도구? 제대로 된 거. 좀 의자랑, 책이랑... 사주든가! 엄마 오셨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부부세요. 빰드리지마. 좋겠습니다. 아니. 아, 좋아요. 구독. 안녕.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 가라, 엄마. 마! 진짜. 최악의 개스트 아이가. 이거 뭐, 끝. 이름 표정은 아까. 취미인 아이쥬. 마. 찌개 붙는다. 그만해!